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액티브체인지 프로덕트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MC 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액티브체인지 코치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천고마비 가을에는 하늘은 높고 또 계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말이 살찐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 살이 안 찌고요 찌라는 말 대신 제가 찌는 그런 계절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을에는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또 날씨도 좋다 보니 또 단풍 구경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룩부룩부룩 살이 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치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을철에 다이어트를 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새우, 꽃게 등 맛있는 제철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식욕을 너무 돕고기 때문에 하루에도 2, 3kg는 그냥 찔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연말 되면 모임까지도 많아지는데 와 그러면 올해 다이어트 여기에서 그냥 작심삼일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가을은 오히려 여름보다 비교적 강도 높은 운동에도 쉽게 지치지 않고요 날씨도 서늘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고 효과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그동안의 다이어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살이 이렇게 불어났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건강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바로 액티브 체인지가 있으니까요 성공적인 가을 다이어트를 위한 액티브 체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에도 다이어트를 생활화라라는 이런 말들이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이어트는 굶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덴마크 다이어트 등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무심코 따라했다가 단기간에 체중이 감량이 성공하더라도요 요요현상이 와서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러한 단식이나 절식 다이어트는 정작 빠져야 하는 체지방은 빠지지 않고요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근육이나 수분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를 주는 대신 몸 속부터 바꿔주는 다이어트를 하셔야지만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액티브 체인지가 바로 몸 속부터 바꿔주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쿱의 공식 다이어트 프로그램 액티브 체인지는요 정말 짧은 기간 14일 동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채우고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독소는 다 배출시켜서 슬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제품들을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액티브 체인지는 크게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품은 모두 1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 세트 구성을 보면 액티브 DS, D와 프로, A, S, H 등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한 액티브 DS 제품군을 비롯해서 제너럴 밸런스 종합 바이타민, 복합 효소, 에너지,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아미노산과 W솔루션 등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과 또 여성들의 건강에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용의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여성용 세트에서 제너럴 밸런스 W솔루션 대신 제너럴 밸런스 M솔루션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성변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개별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음 안쪽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빼내는 것이 중요하죠 몸속 노폐물들이 쌓이면 독소가 돼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부정 또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빼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잘 되지가 않아요 식이섬유는 체내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것이 주특기인데요 액티브 DSS는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식이섬유가 담긴 것이 특징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을 함유한 치커리 추출물과 엉건키 추출분말, 울금 추출분말, 알로에, 아보레센스, 다시마까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성문들만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원활한 배변활동은 물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먹으면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게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판넬 한번 보시죠 체지방 또한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애야 하는 물질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지방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뚱뚱하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일지라도 체지방율에 따라서는 이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액티브 체인지에는 체지방에 관여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액티브 DSD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함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콜레오스 포스콜리가 함유돼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실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체중 감소, 체질량 감소, 체지방량 감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인 렙틴의 혈중 농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억제해주는데 대개 비만이신 분들의 경우 렙틴이 무감각해져서 음식물을 많이 먹게 되고 혈청의 렙틴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이러한 렙틴 호르몬 수치를 개선시켜줍니다 전 세계 11개국에서 비만 억제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은 짠! 레몬밤 추출물 혼합 분말이 함유된 액티브 DSA도 있죠 레몬밤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12주 동안 레몬밤 추출물 혼합 분말 제품을 섭취한 결과 섭취 전보다 내장 지방이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티브 DSA와 A 두 제품이 체지방과 내장 지방을 잡아주니까 몸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는 체지방 관리만큼 식단 조절도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알고는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칼로리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액티브 체인지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도 함께 구성이 돼 있어서 간편한 식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DS 프로는요 농축 유천 단백질과 분리대두 단백질, 분리유천 단백질까지 3가지 단백질이 함유된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야채 혼합 농축 분말과 9종의 아미노산 혼합 분말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어도요 총 열량이 210 칼로리로 낮아서 건강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음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이렇게 막 촉진이 되다 보니까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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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미온수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액티브 DSH는 마시는 수분 보충 제품이고요 혈액과 비슷한 삼투압 농도에 맞춰져 있어서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타우린, BCAA, 또 비타민 B1, B3, 비타민 C 등 11가지의 기능 원료가 함유돼 있어서 정말 활력, 에너지 충전에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 칼로리는요 한 포당 15kcal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걱정 없이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체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력에 도움을 주는 12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이 함유된 제너럴 밸런스 종합 바이타민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을 위해 곡물 효소와 효모 분말이 함유된 제너럴 밸런스 복합 효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족한 영양은 채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비울 수 있는 정말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네요 실제 현재까지 액티브 체인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결과치를 한번 보면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실제 액티브 체인지에 참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평균 체중 감량 비율과 체지방 감소율을 보면 총 14일 동안 평균 체중은 5.6kg 감소를 했고요 체지방은 무려 3.5%나 감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 정도 감량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액티브 체인지는 체지방 감소에 중점을 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체지방 감량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액티브 체인지 코치로 제가 활동하면서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들 액티브 체인지를 진행한 후에 핏이 달라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채우기 때문에 요요가 적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참가자분들 중에서 요요 현상을 겪은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나쁜 성분은 배출되면서 몸속부터 체인지 되는 진짜 액티브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체인지 몸속 완벽하게 변화해주는 것도 좋은데 말 그대로 제품만 사서 그냥 먹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액티브 체인지에는 맞춤 코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액티브 체인지 코치로 활동 중인데요 코치가 도전자들의 하루하루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체크해주고 관리를 도와줘서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음 맞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내가 제품만 사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깜빡하고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쿱 액티브 체인지 다이어트는 대한다이어트협회 체형관리사 코치로부터 실시간으로 맞춤 코칭까지 받을 수가 있다 보니 14일 동안의 다이어트 여정 완주는 당연히 쉬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제품 섭취 방법들도 담당 코치분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짧고 굵고 그리고 확실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쿱 액티브 체인지만 한 다이어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지쿱의 공식 다이어트 프로그램 액티브 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속부터 진정한 체인지를 이루는 액티브 체인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삶은 14일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액티브 체인지를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지쿱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지쿱 프로덕트 쇼 액티브 체인지 편이었습니다 저는 MC 정윤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